청아 끝까지 벤수어린이라 부를 것이냐? 정진하십시오 견수어른 아저씨는 이제 어쩌실 거예요? 난 화렁이 찾으러 가야지 정아 너 혼자 낯선 땅에 가서 어찌 버티려고 저한텐 그릇이 있잖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저씨 스승님 어? 건강히 잘 지내셔야 됩니다 나도 정아 우리 때문에 너 혼자 고초를 치르게 생겼구나 분원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 생각합니다 파장어른 정아 현장어른 꼭 사계장이 되어주십시오 그래 그리 아마 일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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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ze 일곱 일곱 지메 아리 가슴속 가득한 사람 자꾸만 떠올라서 너만 보여서 아무것도 날 못해 머릿속 가득한 사람 멀리에도 보여 세자저하 저하를 기다리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분원을 조선을 떠나옵니다 너 없이 살 수 없어서 나 숨이 터질 것 같아 한 걸음 더 가면 올 수 있을까 만일 수 있을까 기다리라 하질 않았느냐 내가 널 위해 반드시 이길 것이니 믿고 기다리라 하지 않았느냐 너 혼자 하는 말 널 사랑해 네가 정아 너는 그 자리 그대로 남아서 영원히 널 그린 걸 다시는 힘이 없어 끌려가는 백성이 없도록 부디 강건한 나라를 만드시옵소서 부디 강건한 나라를 만드시옵소서 정아 넌 내게 넌 내게 가장 아프고 괘씸한 백성이다 넌 내게 가장 아프고 괘씸한 백성이다 넌 내게 가장 아프고 괘씸한 백성이다 영원히 너를 본다 영원히 너를 본다 아멘